다음은 매력적인 보이스의 멋쟁이 가수 이민철 가수님이 부르십니다. 첫 번째 노래 내가 당신이라면 두 번째 노래 당신 뿐입니다. 나를 잡고 울고 풍부하던 가수님이 무슨 일로 내 부르십니다. 극명을 다 맞춰 사랑하는 나들이 내 영혼이 없나요. 내가 만약에 미친이라면 함께 새길 성격하며 살아갈 텐데 내가 만약에 미친이라면 이해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걸 살 텐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 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